코로나 사태가 독감 시즌과 겹치면서 트윈데믹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 백신이 11월 중에 나와 배포되고 접종에 돌입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을 접종해야 하는 코로나 백신으로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코로나 공포를 급속히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과 공동개발해온 모더나는 오늘 코로나 백신에 대한 마지막 대규모 임상실험을 마치고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과 중동 지역 등 계약을 이미 맺은 지역에 배포할 준비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더나는 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상 마지막 임상실험 결과 백신의 안정성과 항체 형성 효과를 판단하는 잠정 분석 보고서가 11월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모더나 코로나 백신이 안전하고 항체 형성 효과를 보고 있어 성공적인 백신으로 평가받고 FDA로부터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아 11월 중에 배포하고 접종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모더나 코로나 백신은 mRNA-1274로 불리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와 15억 달러의 초기 1억 병, 추후 4억 병 등 5억 도수를 공급기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모더나의 뒤를 이어 파이자도 11월 셋째 주에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고 존슨앤존슨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백신 배포와 접종 계획을 수립해 민간 회사들과 잇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 성공과 FDA의 긴급 사용 허가가 떨어지면 취약계층부터 즉각 접종에 돌입할 체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국 체인점들인 CVS와 월그린 측과 코로나 백신을 노년층과 롱텀키어 스탭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접종시키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이 승인되는 대로 CVS와 월그린 약국에서는 노년층과 롱텀키어 스탭 등 취약계층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은 국가 예산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무료로 공급되지만 이를 접종시키는 CVS나 월그린 약국에서는 30달러 안팎의 접종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첫 번째 접종을 맞은 후 28일이 지나서 두 번째 접종을 맞아야 하며 항체 형성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널리 접종되고 대다수가 부작용이 없이 항체가 많이 생기는 성공적인 결과가 입증되면 코로나 악몽에서 탈출하고 정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